그리고 44번 문제를 한번 봅니다. 44번 문제는 고정주문량 모형이 나오죠. 고정주문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문량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고정주문량이니까 그리고 고정주문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정주문량 모형 같은 경우 양이니까 이걸 Q시스템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목표 제고가 있습니다. 목표 제고. 목표 제고가 있으면 재주문점이 이렇게 있어요. 재주문점. 그러면 재주문점에 왔을 때 다시 주문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이렇게 이루어지겠지 그죠. 수요가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재주문점에 왔을 때 이만큼 알겠죠. 목표 제고량만큼 이만큼 주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오라면 주문했던 이게 들어오겠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아마. 이렇게 들어와서 다시 사용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수요가 늦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이 재주문점에 왔을 때 다시 이만큼의 똑같은 양의 주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똑같은 양.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주문했던 게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되고. 또 뭐냐면 여기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여기에 왔을 때 또다시 이만큼 주문을 하게 되는 거죠. 주문량은 항상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문주기는 다르게 돼 있지 그죠. 다르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항상 재주문점에 왔을 때 주문을 하게 되는 게 Q시스템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고정주문주기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주기가 일정한 거죠. 주기가. 예를 들어서 목표제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주기가 예를 들면 여기에서 한번 주문하고 주기가 딱 일정한 겁니다. 주기가. 알겠죠. 주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쭉 내려가겠죠. 수요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에서 주문을 이만큼 하게 되겠죠. 주문을 이만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하다가 이게 들어오게 될 것이고 들어오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없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얼마만큼. 여기에서는 이만큼의 주문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만큼의 주문이 이루어지겠지. 이해되겠죠. 이만큼. 그리고 난 뒤에 이만큼이 다시 들어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 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만큼의 또 주문이 이루어지겠지. 여기에서는 뭐냐면 양은 항상 달라지지만 우리가 주문 기간에서는 항상 이 기간이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기간이 똑같아지는 걸 우리가 고정 주문 주기라고 얘기하고 주기가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는 주기는 다르겠지만 양이 일정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고정 주문량 모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주문량 모형은 P 시스템이 아니죠. 이거 Q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Quantity 이렇게 해서 Q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고정 주문 주기라는 거는 P 시스템. 이게 바뀌었네요. 그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정 주문량 모형은 주문 시기가 일정하지 않죠. 고정 주문량이니까 양이 일정할 뿐이지 시기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정 주문 주기 모형은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부정한 일정하지 않은 양을 이렇게 주문을 한다. 그 시점에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목표 제거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고정 주문량 모형은 고가의 단일 품목에 적용하며 맞죠? 고가의 계속 실사 방식. 이거는 뭐냐면 Q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사가 이루어지다가 일정 양에 딱 도달했을 때 목표 제거만큼 우리가 목표 양만큼 주문을 하는 거고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실사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계속 실사 방식이기 때문에 고정 주문량 모형은 고가의 단일 품목에 적용하며 고정 주문 주기 같은 경우에는 저가의 여러 품목.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정 주문 주기 같은 경우에는 슈퍼마켓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품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떤 한 업자가 들어와서 이제 공급자가 와서 비어있는 만큼 우리가 채워놓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고정 주문량 모형은 재고 수준 파악을 수시로 해야 되고 이거는 계속 실사라고 했잖아. 그죠? 수시로 하는 거고 고정 주문 주기 모형은 재고 수준 파악을 정기적으로 아니죠? 계속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우리가 구분하는, 비교하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45번에 보시게 되면 45번은 동작 경제의 원칙이 나온다. 그죠? 동작 경제의 원칙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 있고 신체 사용,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이 있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작업장 배치가 있죠? 작업장 배치가 있고 배치, 배치 사용에 관한 원칙 그리고 공구 및 설비 디자인이다. 그죠? 공구 공구 및 설비 공구 및 설비입니다. 공구 및 설비 설계 및 디자인에 관한 원칙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밑에서 보면 신체 사용이니까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해야 되겠죠? 반대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손의 동작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끝나도록 하고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양손이 동시에 쉬지 않도록 한다. 뭐 두 팔, 두 손, 그리고 양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죠? 이거는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낙하 투입 장치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작업장 배치에 관한 거다. 그렇죠? 작업장 배치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업장 배치는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지정된 위치에 지정된 위치에 있도록 한다. 위치에 지정된 위치에 있도록 한다라는 거는 작업장 배치에 관한 회사 내에 어떤 공구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지정된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작업장 배치를 나타내는 거고 이거하고 구분되는 게 뭐냐면 공구 및 설비, 설계, 디자인에 관한 원칙이라는 거는 미리 위치를 잡아준다. 미리 위치를 잡아준다. 미리 위치를 잡아주는 거는 공구 및 설비, 설계, 디자인에 관한 원칙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기 쉽도록 손잡이를 잡기 쉽도록 이렇게 배치를 하는 거는 공구 및 설비, 설계, 디자인에 관한 원칙입니다. 알겠죠? 요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공구의 기능 공구의 기능은 어떻게 된다? 결합한다라는 거 그죠?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 경제의 원칙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